엔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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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엔콘 필요하세요! 네! 그럼 다같이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해 봅시다 다같이 구삼 만! 구삼 만! 구삼 만! 구삼 만! 사장님! 엔콘! 엔콘 받으세요 감기 때문에 들어가! 들어가! 빨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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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누구야? 아 예 어... 빨리해! 빨리해! 제가 예전에 그룹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같이 했던 그룹 멤버들이 굉장히 꽃미남이었습니다 네 어우...꽁미남이네요 죄송합니다 빨리할게요! 빨리할게요! 예전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노래 한 곡 드려드리겠습니다 Let's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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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못했었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너와 다 끝난 사이인가 왜 나를 내보라 했니 그러므로 조금은 너를 지운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 힘들게 해야 했니 F**k it up, we can't walk 눈부지에 정말 내 마음, my love 너의 기분을 채울 수 있는 언니 이 만큼의 우린의 희미를 닿고 살아야 할게 정말 너를 아니게 해 이제 너의 사랑을 위해서 영원히 나를 기억에 지워도 너만... F**k it up, we can't walk 다시 나를 만나러 갈게 봐 혹시 우린 우리 알지 모르니 나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생각해줘 그래도 나는 성마로 괜찮아 너로 봐라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제 너를 위한 모든 시력길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잠시 후 네네 감사합니다 어... 제 노래는 이정도에서 됐구요 다음은 우리 볼륨업의 리드 보컬 김은수 를 소개합니다. 한 시간! 한 시간! 한 시간! 갑자기 깜짝 놀라잇 있어! 한 시간! 한 시간! 한 시간! 한 시간! 한 시간! 달려나갈거야 나와 함께 노래해요 오늘을 즐겨도 이게 밤새로 노래는 나와 함께 춤을 춰로 오늘을 잊지 않으면 다시 해가 될거야 다시 해가 될거야 이 노래에 와 이 노래에 관계한 곳이 너무 Crowd 내 마음은 안개 주죠 너는 이 시간을 다시 헤がつ 거야 다시 헤がつ 거야 헤がつ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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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